인스테이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 저희가 함께할 빈티지의 엄청난 집착, 애착,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타리스트 류수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 집착남 류수은입니다 15년 동안 빈티지 팬더만 썼다고 하셔서 저희가 초빙을 한 번 했는데 지금 이제 깁슨 쓰고 계시죠? 네 깁슨으로 잠깐 지금 넘어갔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팬더는 여전히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팬더는 나의 고향 네 그렇죠 오늘은 팬더 커스텀 잡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육 커스텀입니다 스타트 캐스터 제품이고요 소비자 값은 7,500,000원입니다 다 7,500,000원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커스텀 샵은 저희가 제공되는 상세 내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스펙만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있고 무슨 이런 저런 이기 기타가 뭐가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커스텀 샵이다 이거죠 저희도 아까 리뷰하다가 잠깐 나온 건데 차로 치면 지바겐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? 그렇죠 옵션 들을 필요가 없죠 팬더 커스텀 샵 들어가 볼 건데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이게 어떤 제품이고 어떤 스펙이 쓰였고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팬더 커스텀 샵 1966년 스트라토 캐스터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젯이 저희맨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새 거 기타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네릭 들어간 줄 전혀 몰랐어요 안 보이죠? 가까이서 보니까 알게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실 클로젯이라고 해야 되나? 진짜 실기스 같은? 약간 이런 게 들어갔고 컬러는 에이지드 레이크 플래시드 블루입니다 예쁩니다 약간 사탕 색깔 같아요 그렇죠 아까 승훈 씨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60년대를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스쿼이어나 팬더나 이런 제품에서 60년대 스타트 캐스터가 나오면 항상 이 컬러가 무조건 출시가 됩니다 상징적인 컬러를 가지고 나왔고요 헤드를 살펴보면 니트로 셀룰로스 레릭 처리된 전통적인 팬더 헤드 쉐입입니다 그리고 빈티지형 헤드 머신을 사용했고 타임머신 시리즈의 이름에 걸맞은 빈티지함을 보여준다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메이플인데 이게 네 플레임인가요?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자글자글하게 뭐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라지 헤드예요 여러분 네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라지 헤드예요 라지 헤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라지 헤드의 로망 저도 라지 헤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고 라지 헤드가 울림이 조금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어딨냐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넥은 쿼터선 하드메이플이고요 육육 스타일 오버시 넥 쉐입으로 제작되었고 더욱 강한 내구성과 좋은 울림을 선사하구요 높은 등급의 로우즈우드로 제작된 플랫포드 9.5 레디우스와 21 플랫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엘더고요 잘 건조된 목재로 제작이 됐고 무게감도 가볍고 공명성이 뛰어나고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라커 피니쉬로 빈티지한 음색을 더욱 극대해 준다 그래서 요 클로젯 방식이 디럭스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요게 디럭스 클로젯이라고 또 적혀 있네요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넥 포켓 옆쪽 보면 넥 메이플 되어있는 것도 클로젯이 이렇게 가져있어요 죽이네요 이런 디테일 좋아요 하드웨어는 커스텀 샵 핸드와운드 빈티지 65 싱글코일로 제작이 되었고 미들 픽업은 RWIP 옵션으로 불필요한 험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하고요 니켈 하드웨어들의 과하지 않은 레릭처링 과하지 않게 살짝 광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매력 한층 더 끌어올려 준다 그 외의 스펙은 지판은 라운드람 로즈우드 핑거보드고요 레디우스는 9.5 플랫은 21 미디엄 전보 플랫이고요 브리지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핏가드는 쓰리플라잉 핏가드가 되어있고 너트는 본 너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잠깐 저희랑 같이 살펴보셨고 뒷부분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클로젯이 진짜 예술로 가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실물을 봐야 되는데 근래 봤던 커스텀 샵 중에 헤드에 있는 그 결이 진짜 아름답네요 이런 디테일을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 넥 부분만 지금 피니쉬가 까져있죠 이게 지금 또 레디게트 한 그거잖아요 네네네 연주감도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 사틴 피니쉬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 되어있고 뒷부분에 클로젯도 아주 그냥 예술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되어있는 게 색이 약간 블루 색상이라고 하는지 파도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는 게 그림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트에 커스텀 샵 적혀있고요 여기 헤드 뒤쪽에 커스텀 샵 로고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살펴봤고 이거 바로 수은 씨와 함께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? 넥감이? 넥감이 일단 뒤에 그 레릭 처리가 되어있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여름에도 좀 편하게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치다가 땀이 좀 스며드면서 또 레릭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넥픽업 넥픽업 사운드 진짜 좋네요. 저희도 방금 64를 했잖아요. 64는 약간 좀 더 거친 느낌의 사운드라면 정돈돼있는데? 정돈돼있고 약간 저는 좀 멜로우하다 느껴지거든요. 오히려 여기 라지 헤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울림이 좀 크면서 따뜻한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거든요. 저도 많이 듭니다. 그런 노래 있잖아요. 원래는 레스플로엘이지만 게리무어 스타일이나 디스트 걸고 있는 약간 이런 거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네요. 좋네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픽업도 한번 들어볼게요. 2단 하프톤 두 번째 픽업이 두 번째 픽업다 두 번째 픽업 좋은데요. 멜로우 합니다. 진짜 좋은데요. 이거 커스텀 소리가 다 다르네. 그것도 매력있죠. 당연한 거겠지만 오 얘는 또 완전 다른 기타네 네 이게 참 그래서 실제로 한번 꼭 시연을 해보시고 기타는 무조건 시연을 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프톤 들어봤고 이제 미들 픽업은 좀 강한 톤이죠 오 이게 매력있다 차분한데 거친 느낌이네 아까 다른 64 커스텀샵보다 조금 정돈되고 좀 차분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알맹이잖아 알맹이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 같아요 약간 느낌이 일반적인 커스텀샵보다는 조금 성질이 조금 죽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원래 이제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는 소리 들으면 그릉그릉한다 네 그릉그릉한 느낌이 좀 있는데 성깔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깔있는 느낌인데 얘는 좀 차분하게 약간 좀 자기 할말만하고 약간 이런 느낌 좋습니다 외유내강 같은 느낌 어 맞아맞아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4단 하프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좋고 약간 좀 멜로우 하다 그랬으니까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드러운 톤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얘는 아까 그 육사는 확실히 통기타 느낌인데 얘는 통기타 느낌은 아닌데 은혜로워 감동이 있는 사운드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릿지 브릿지로 두고 브릿지하면 팬더 브릿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캔스타 그쵸 그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브릿지가 가니까 이제 약간 우욱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약간 멜로우한 느낌이 있으니까 쏘는 느낌이 좀 없고 네 근데 존재감은 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세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모든 커스텀샵이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좀 듣기 싫은 그런 사운드는 싹 걷어내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멜로우한 느낌을 줘서 약간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쳐보시고 생각보다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이런 스타일 외관도 사실 그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커스텀샵이 아니라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라지헤드 같은 경우에 디자인면으로 봐도 라지헤드가 원래 70년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60년대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60년대와 70년대에 좀 약간 그런 만남?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빈티지 하이브리드인가요? 아 약간 그런 느낌 빈티지 하이브리드 60년대와 70년대 둘 다 가져온 느낌이고요 그럼 디스토션 사운드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좀 쳐 주시면 이것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보컬 오 어머 4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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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같은 볼륨 값인데 얘가 조금 더 듣기 좋게 나오네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좀 정리되게. 뭔가 좀 약간 그 헌버커의 사운드도 살짝 느껴지고. 묵직합니다. 확실히 라지헤드가 주는 느낌이 있네요. 라지헤드 안 써봤는데 구매를 좀 고려해 봐야겠는데요. 라지헤드가 확실히 저희가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 탓으로. 기분 탓으로. 이게 지금 65일 싱글 코일인데 이게 이런 사운드를 내주네요. 브릿지 픽업에서 하나도 안 써요. 그러니까요. 브릿지 픽업에서 아까 같은 볼륨 값이었는데도 아까 그 제품은. 64랑은 많이 달라요. 많이 공격적으로 나온 느낌이나. 성깔이 있어. 그룹그룹 하다 했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세션들이 써도 무난할 것 같은. 젠틀하네요. 이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. 일단 그럼 저희가 스누시의 연주를 제대로 된 연주를 한번 듣고 와가지고 리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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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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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